갑이라고 하는 미온의 아들이 있어 미온의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미온의 아들이 최후 소식이 있었어요 최후 소식이 있던 때부터 생사불명으로 바뀌었어 생사불명 그래가지고 실종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 만료가 됐는데 이 미온의 갑 아들한테는요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 아버지 아버지 을 그 다음에 어머니 병 해가지고 부친하고 모친 이렇게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그 무심한 자식이 나가가지고 소식이 끊어져가지고 생사불명이 됐는데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실종 선거하지 못한다 부모님은 당연히 안 하는거죠 왜 자녀를 되게 묻을 수 있어 못 묻잖아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가 고집을 그래가지고 절대로 실종 선거 못한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을 부친이 사망이 됐습니다 이때 사망이 되어버리면 복잡한게 발생이 돼 상속 때문에 상속 때문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상속을 정리하려고 피상속인 아버지 사망되고 나서 어머니가 어머니가 모친이 갑에 대한 실종 선거를 청구를 했어요 실종 선거 청구 그러면 공시적으로 고쳐야 되겠지 공시 최고를 했다가 고쳐가지고 이때 갑에 대해서 실종 선거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갑은 실종 선거는 피상속인보다 뒤늦게 받았죠 실종 선거는 뒤늦게 받았는데 피상속인보다 실종 기간이 먼저 말려고 됐지 먼저 말려고 됐으니까 이 말은 뭐요 실종 선거는 피상속인보다 나중에 받았지만 실종 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보다 먼저 말려고 됐으니까 갑은 이때 돌아가신 거죠 그럼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잖아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내용이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14번 보셔요 실종 선거를 피상속인 사망위에 받았는데 그분의 실종 기간 만료가 피상속인 사망 이전이라고 한다면 실종 선거를 딱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럼 뭐 실종 선거 다 끝났으니까 질문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실종 선거를 받았어요 실종 선거 그럼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사망 간주가 되죠? 실종 선거 받으면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사망 간주가 되잖아 받는 거죠? 아니 실종 선거 얘가 받았어 실종 선거 받았어 그러면 언제 돌아가셔? 기간 만료 시 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맞죠? 맞는 거야 속속인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이 이제 질문이에요 실종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사망 간주가 되는데 그러면 기간 만료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기간 만료 전에는 생존 추정이다 맞아요? 그게 틀리는 거야 기간 만료 전에는 생존 간주라는 단어를 써야 돼 실종 선거를 받았죠 선거는 법원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 간주야 만료 딱 되면 만료가 됐을 때 사망 간주 만료 전에는 생존 간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실종 선거 받은 자는 기간 만료 전까지는 생존 추정을 한다 그러면 안 돼 생존 간주가 되는 거야 선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만료 전에는 생존 간주 만료 이후에는 사망 간주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그거 하나 신경 쓰셔야 돼요 실종 선거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가 된다 따라서 만료 전까지는 생존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실종 선거를 받았으니까 만료 전에도 생존 간주가 된 거야 생존 추정은요 실종 선거를 안 받았을 때 실종 선거를 안 받았을 때는 인간은 자연법칙으로서 120세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인간 자연법칙으로서 150세까지 살 수 있겠지 생존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실종 선거를 받으면 다 간주야 생존 간주 사망 간주 생존 과생 1969 baby 생존 vaccination тому 씩 dr